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현대건설, 용산 이촌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대전 장대비구역 재개발 DH 제안하며 수주 관련 뉴스입니다. 현대건설이 용산 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대전 유성구 장대비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1조 6,638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야 수주 1조 원을 돌파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촌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조합과 대전 장대비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은 각각 지난 25일과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촌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113세대 증가한 DH 아베뉴 이촌 제안 1968년 공무원 아파트로 이촌동의 중심에 지어진 후 1998년 재건축되어 이촌동 변화를 이끌었던 강촌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87개 13 이촌동 402번지 일대 3만 988부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22층의 공동주택 9개 동 총 1,0001세대 규모의 단지로 지난 10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용적률이 339.3%로 높은 편으로 재건축이 어려워 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택한 강촌아파트는 동부 이촌동 북쪽 주거단지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아파트, 코오롱아파트, 한가람아파트와 함께 이촌동의 리모델링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용적률 484.7%, 건폐율 37.1%를 적용해 지하 5층, 지상 29층의 공동주택 9개 동 총 1,114세대로 113세대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DH를 적용하고 DH 아베뉴 이촌을 단지명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촌동의 중심을 관통하여 메인 스트리트 역할을 하는 이촌로의 거리 풍경을 바꾸는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건설은 DH 랜드마크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강에 물결을 닮은 인면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제, 고품격 커튼홀룩 디자인, 차별화된 옥탑 설계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촌로의 모습으로 단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퍼트널 룩 마감으로 독보적 인면 디자인을 보여줄 랜드마크 트윈 타워의 최상층인 29층에는 한강과 남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피크 라운지 두 개소 신설하고 전체 동의 최고의 조망을 누리며 휴식과예요.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루프탑 스카이 가든을 조성해 단지의 가치와 생활의 격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 공간을 확대해 주차 대수를 1.5배 늘리면서도 선큰 가든과 연계된 지하 공간의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북라운지, 스터디룸 등을 계획하고 자연재광이 가능한 피트니스 센터 및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 등 통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단지 내에서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관과 구조를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리모델링이 아닌 생활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리모델링을 제시했습니다. 대전 장대비구역, 지방광역시 최초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DH 적용 지방광역시 최초로 현대건설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DH를 제안하며 관심이 집중된 대전 장대비구역은 재개발 정비 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1원 6만 5,246대지의 지하 4층, 지상 49층, 총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2,9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가 8,800억에 달하는 대전 최대 재개발 사업입니다. 장대비구역은 대전의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유성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유성IC와 구화면, 유성온천역 등을 낀 교통유지로 사업지 내에 100년 전통의 유성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전국 최초로 장옥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지 바로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와 공공업무시설을 갖춘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재개발이 완료되면 리뉴얼된 유성시장과 함께 유성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건설은 대전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설 장대비구역을 월드클래스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프랑스어로 LIFL을 뜻하는 VI의 ART를 더해 삶이 곧 예술이 되는 작품 같은 주거명작을 의미하는 DHB 아트를 단지명으로 제안하고 세계적인 건축명가 칼리스날 TKL과 협업한 명품 특화 설계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단지 외관은 유성천을 상징하는 골드 웨이브 디자인과 웅장한 규모의 49층 스카이 커뮤니티, 30m 길이의 초대형 하이테크 문주 등으로 멀리서도 시선을 압도하며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시설에는 최고급 마감재를 적용해 호텔을 이용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며 최상층의 위치에 야외 인피니티풀과 파티테라스를 갖춘 게스트하우스와 9.8m 층고의 패밀리풀, 길이 25m 3레인의 성인풀 및 유아풀까지 마련한 가족형 수영장, 90m 길이의 실내 조깅용 러닝트랙, 전타석 GDR이 설치된 실내 골프 연습장 등 레저 스포츠 콤플렉스가 들어섭니다. 뿐만 아니라 선큰 테라스가 마련된 오픈 키친 다이닝 공간, 상상도서관, 시니어 전용 헬스케어 센터, 비즈니스 라운지, 언택트 스터디룸 등 단지 내에서 모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전국 최초로 장옥 재개발이 진행되는 장대비 구역의 특징을 살려 세 가지 테마의 입체적인 마켓을 구성해 층별 활용성과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유성천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계획해 마켓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장대비 구역과 유성천,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공존하며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해 조합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신규 수주 5조, 499억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라는 위협을 달성한 현대건설은 올해도 내실 있는 수주에 초점을 맞추며 적극적으로 신규 수주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방광역시에도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자리 잡은 대규모 정비사업 반도 고정도의 DH를 적용해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 계획으로 올해는 대전, 광주, 부산에서 DH가 적용되는 사업지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우수한 입지와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에 수주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DH 브랜드가 적용되는 사업지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DH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의 가치를 지키면서 브랜드에 걸맞는 프리미엄 주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적용 기준을 철저하게 관리해 브랜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